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안세영 사태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결되기가 참 쉽지 않고 이 안세영 사태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에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또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 유전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세영 씨와 같은 그런 젊은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한껏 발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어제 내보낸 것이 이제 나이가 좀 어른들이 나이값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그렇게 막아 되겠느냐 이게 이제 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지난 2월 달에 배드민턴 협회 회의록이 입수가 됐는데 그게 이제 국가대표를 협회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도자나 협회의 정당한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그래서 한 번 위반할 때 두 번 위반할 때 세 번 위반할 때는 그냥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당긴 게 이제 JTBC 보도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또 협회가 보기에 품행과 성격 등이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도 중징계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안세영 후보가 불만을 이런 기자회견에서 드러냈는데 뭐 선의로 다 해석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의견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JTBC 보도에 응한 배드민턴계의 한 인사가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그런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한 젊은 분께서 어른들이 어른값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긴 것을 제가 어제 보도드렸는데 이 방송을 내보낼 때 다른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의견을 또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쏠리면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뭐 합리적인 근거나 그런 데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펼치기보다도 일단 저 양반을 공격해야겠다 그렇게 편집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모두가 달라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형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태가 해결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이 이기영 회장이라는 분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한 10여 년 정도 하신 모양인데 올해 연세가 55세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전에 체육회 회장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 거죠 안세영 주장을 체육회 회장이 나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체육회 자체의 진상조사라는 것이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하고 이분이 다 나이들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넋수리 든 사람들이 체육회 인사되니까 회회장들하고 협조를 주고 받아야 될 사이니까 뭐 형님 아우 뭐 이런 사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항의한 부분을 제대로 조사할 가능성이 외부 기관이 여러분들 들어가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을 보니까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세상 경험이 없는 어린 선수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아왔고 오직 금메달을 따면 내 발언에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을 생각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식이든 부하직이든 그 누구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밟아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언젠가 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열정은 있지만 경험은 부족한 젊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떠날 겁니다 꼭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의로사태의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장관하고 젊은 전공이들하고 의대생의 관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 시각을 사람들이 협회든 나라일이든 간에 완장을 차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태도를 보이는지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셨거나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대충 다 감이 올 겁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지금 드러나는 거죠 세계적인 선수한테도 이러면 그렇게 해빡이 그냥 들어간 겁니다 한 분께서 할 말을 읽게 하는 인간들입니다 60이 넘은 저도 숨이 막힙니다 꼭 어른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기저 원인은 공동체의 이익이나 미래 세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조그만 나의 이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전반이 이렇다면은 누가 국가에 충성하고 누가 사회 헌신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공무원들 다 자신을 위해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인들이 갑질을 하고 이러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거 아닙니까 체육회 관련 단체 1년에 예산이 5천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5천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나 체육회 관련 그런 단체들이 젊은 선수들에게 빨대를 꽂고 본인들 호의호식하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국민들 여러분 예산이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들 가운데도 대부분이 안세영 선수를 욕을 하는 쪽에 써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별도 주제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공 박사님 다시 취재를 해보시고 정확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르다고 하셨으니 정확한 사실을 바로 아시고 논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편견을 가지고 논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획타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계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료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사회과학을 훈련을 받고 20년 이상 정도의 글과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언론이 여러분 하는 것처럼 한쪽 방향을 정하고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놓고 사실을 가지고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의료계를 모르지만 의료계 상황이 이를 것이다 똑같은 일인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거친 이야기를 쓰는 게 눈깔이 부럽두고 어른값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후기 조선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글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별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갑질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단합 사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완장찬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 겁니다 과학적 시각으로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문제도 어제 전공의 분이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여름에 주최한 그런 모임에 나가 가지고 한 사직한 전공의가 패널로 참석한 것을 지켜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의료 사태는 그 전공의가 개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권리를 공권력이 어떻게 침해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너무나 여러분들 빼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뭐죠 돈벌이가 되는 쪽에 입장을 서는 거죠 보시게 되면 대표선수 선발 시에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를 30% 줘서 이런 게 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수가 여러분들 성적을 가지고 성부를 하는데 30% 여러분들 점수를 왜 줘야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회패의 임원들이 선수 선발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작은 일이 현재 배드민턴 회패의 전체 모습을 추론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결정적인 정보인 거죠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면 그냥 뭐죠 돈 벌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한 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혈연 지련 학연으로 얼룩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정서의 우수한 선수들 제외대로 나오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선수 선발 정권을 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히딩크 여러분들 감독의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지만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 혈연 지련을 다 넘어서서 성과 중심으로 선수들을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국 감독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외국 감독들을 많이 쓴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시고 반듯한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많은 것이 배드민턴 회패의 임원이 되면 무소불위 권력인 줄 아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일상세관에서 21세기 생활하면서 선수들한테는 18세기 규칙으로 털어맞고 있습니다 제발 좀 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점수가 왜 있습니까 규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규정은 그 조직의 문화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규정을 보고도 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한 정당은 현장에 큰 플러스가 나오고 한 정당은 현장에 큰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뭡니까 전혀 미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학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학력을 가졌지만 사고 훈련이 거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선전과 선동에 속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수를 뜯어먹는데 이걸란 아재들이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녹색 잠바와 그와 연관된 아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 논점을 허리고 여론 선동화에 끝내는 자기들 이 건을 더 강화합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전형입니다 다음 주쯤에 안 선수를 저격하는 다른 선수들의 정언이 나올 겁니다 안 선수를 찍어내야만 됩니다 왜? 또 다른 안 시행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회패의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격하는 선수가 나올지는 주고 봐야겠죠 그게 담합사회가 갖고 있는 신인 겁니다 그냥 단결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들 어떠하리 그렇게 해서 다 해먹고 가는 겁니다 27살이면 거의 이런데 배드민턴 선수로 생명이 끝나는데 27살까지 뭐죠? 회패 하에서 묶어놓는 것이 그게 일종의 노예제도와 같은 거죠 그냥 젊은 선수를 쓰고 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공이 쓰고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일이 특별하게 다른 일이 아니고 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데 아이 놓으라고 합니까 이런 시궁창 같은 모에서 아이들이 무슨 수로 상식주에 공정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분들이 나이 앞세워서 한참 치열하게 배우고 더 성장해 살아가야 될 젊은 세대 등에 빨대 꼽듯 같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 될 거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라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방송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이 사람이 다양하듯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볼 때 그냥 안세영 선수가 말투가 어떻다 발언한 타이밍이 어떻다 금방지다 어디 출신이다 자파다 우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사안이 전공이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들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든 세대의 갈등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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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